세계 이상의 빚을 진 다중채무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743조 9천억 원입니다. 이는 1년 전보다 6.2% 증가한 소준이자 역대 최대치입니다.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도 177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3.2% 늘어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.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연체액과 연체류 역시 3분기 기준 13조 2천억 원 1.78%로 작년 2분기 말보다 각각 2.5배, 2.4배 증가해 사상 최고 소준으로 나타났습니다.